유럽연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이 확정된 직후 러시아 반정부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한 새로운 대로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부 고위 대표는 현지시간 18일 기자회견에서 27개국 장관들이 나발니 사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30건의 제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 교도소 등 사법기관과 관계자들이 대상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